2-2-1 공격적으로 갈게 좀 오오 패시브 터트린다 패시브 빵 실패 너무너무 공격적으로 했다 제대로 갈게요 패시브로 함 P.O.T.G 먹어보고 싶었다 어리두깡대는 없고 그거 있어어 그 뭐지 그 허수아비같이 생긴거 어 뭐야 자리 안 뒤졌어 아 뭐야 올라갔어 어 자리아도 공찼을텐데 이제 죽엉 어?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최대 600일거에요 로독우가 풀샷 맞으면 한 방에 죽어요 풀피 로독우가 진짜 정통으로 몸 안에서 터질 정도 가까이에서 맞으면 어어어어 어어! 너무 쎄다 피 4밖에 안 남았다 어 나 피 4밖에 없어 아저씨 힐러인데 왜 팀원 피를 안 봐요 야 너말보다 줄 사람 너무 많아 너무 잘 다치는데 그 사람 왜 이렇게 다 치명사님 뒤에 리퍼다 어 뭐야 왜 안 뒤져 리퍼 궁각 쟨다 나는 쉬프트 각재고 있었지롱 아이고 고마워 저도 잘 못함 ㅋ 안돼 우리 배.. ㅋ ㅋ ㅋ ㅋ ㅋ ㅋ 컷 ㅋ ㅋ ㅋ ㅋ ㅋ ㅋ 죽어 그냥 ㅋ ㅋ ㅋ ㅋ 고마워 하하하하 역궁 오케이 자살 뻥이요 나 이거 스페이스바 점프 배우고 나서부터 진짜 공격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아 야 우리 저거 이상 밀면 이긴다 맥크리감 60미터 저거 금방 밀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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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의식호를 해 오늘 하루종일 메르지만 하는구만 흐흠 야 이기면 됐지 흠 아니야? 조합 좋네 괜찮네 조합 나쁘지 않아? 저쪽에 스나이 쓰면 좀 오 나 트리플 금메달 처치 임무기어 처치 준비해 딜로? 아 정크렛 하면 진짜 항상 이 세개중에 두개는 금메달 받는다 흠 흠 흠 거의 베이스로 흠 흠 흠 그래 가오지는 안 마시겠어 네 팔팔 어이 참 친절하기도 하지 안녕 안녕 안녕하신가 야 방금 반동 응격 시작까지 30초 흠 흠 흠 흠 생각으로 생각으로 거의 안 켜 지금 두 번째로 키는건데 이 정도면 깜짝 말라 위에 리퍼있다 뭐야 리퍼 두명이야 흠 흠 흠 뭐야 뭐야 아 아 아 뭐야 얘들 얘들 뭐야 이상한데 얘들 흠 흠 야 끝났는데 거의? 스나 스나 ksom약 오케이 스나컷 석양이 아하하 어쿠 1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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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끝! 아! 조금만 더! 야! 밀어! 밀어! 왜 안 밀어? 예? 쟤 웨크리 승률이 근데 25%인가 그래? 이렇게 하는데 승률이 엄청 낮아요 웨크리 승률이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잘 하지 얘 왜 깜빡해요 솔져? 내 컴퓨터가 이상한건가? 뭐야 이거 어우 딸꾹질 니가 매겨서 메르시 해줬으니까 줘야지 커스텀 스킨 어디서 가느냐고요? 그 사이트 주소 제가 영상 보시면 영상 밑에 주소 영상 설명에 다운받는 주소를 다 적어놨어요 그거 보고 가면 돼 아 6승 4패 맞나? 7승 3패인가? 7승 3패 과연 몇 점?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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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